아 우리 회원사 기업들 이제 소개하는데요. 전화번호 밑에 자막으로 나가죠. 관심 있는 분들 전화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기업들 중에서 제가 엄선해서 추천해 드리는 거니까요. 아주 믿을만한 제품들입니다. 네 조상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실수 안 하시네요. 조상호 변호사라고 늘 하셨네요. 조상규. 우리 친구 이름이 자꾸. 친구는 잊어버리고 우리 조상규 변호사로. 친구는 싹 잊어버렸어요. 내 머릿속에서 친구는 지워버렸어요. 조상규로 채워주십시오. 오케이. 요즘에 연동형 비례제로 가느냐. 병리평. 병리평으로 회귀하느냐. 이어가지고 이제 서랑설레하고 서로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계산 주판을 튕기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상규 변호사의 입장은 뭐야. 어느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개념이 얼마나 해요. 병리평. 연동형. 준연동형. 계산방식. 머리 아파. 국민 여러분 이거 알 필요가 없다. 이건 누가 말했어요. 민주당이 아니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은 알 필요 없어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국민들을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아주.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저들도 계산을 잘 못해. 아니죠. 알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저는 알게 되었더라니까요. 왜냐면요. 꼼수거든요. 그렇지. 결과만 보시라는 거예요. 결과만 보고. 알뭇뭇랴. 과정은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거든요. 그 입장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위성정당으로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집. 위성정당 출신들 의원들이 과연 지금 21대 4년 동안 뭘 했냐. 아니면 무슨 짓을 했냐. 이것을 지금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위성정당이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민주당에서 강경하게 외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 이 사람은 용인? 거기서 이제 좀 불편하니까 지금 나오겠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좀 어렵거든요. 이제 5대5 지역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한번 나와서 희생하는 거 보여주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 사람이 외치고 싶은 건 뭐냐면 위성정당은 안 된다. 준연동형인데 연동형은 가되 위성정당은 인정할 수 없다. 왜. 위성정당 이거는요. 한 3%만 받으면요. 바로 의회 진출이 가능합니다. 네. 너무 쉽게 의회 진출 가능한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 이 위성정당을 우리가 떳다당이라고 합니다. 우리 떳다방이 뭡니까. 선생님 떳다방이 뭡니까. 그 부동산 그거 뭐야 그거죠. 있잖아요. 부동산 이게 아파트가 건축되거나 개발이 되면 거기에 그냥. 극조에서 막. 네. 왔습니다. 부동산 복덕방들이 섰다가 그다음에 다 분양되면 다 나가고. 싹 다 나가버리는 거죠. 거의 천막 치고 막 분양하고 도망가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당의 모습이라고 해서 그걸 비유해서 떳다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떳다당.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냐. 자 그러면 중연동형으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정치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정의당이 합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통과시킨 법안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왔던 이 정당과 의원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저는 제일 재미있게 봤던 당이 하나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을 통해서 국회에 진출한 사람. 자 1번 막말 제조기 최강욱. 줘보세요. 지금 벌써 앵커님께서. 헛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2번 김의경. 아이고. 거짓말 제조기. 자 그럼 이 두 명 일단 먼저 총론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 두 명이 우리나라 정치사에 기여를 했습니까. 반대로 기여했지 반대로. 정치가 필요없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필요없다는 데 기여했고 여의도를 쓸어버려야 된다는 데 기여했지. 거기 두 명. 이 두 명이. 앞장섰지. 이 위성정당으로 국회에 잠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처음부터 국회의원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요. 이게 아니었으면 국회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 그렇지. 그래서 들어와서 최강욱은 배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 어제 여성단체에서 전화 하나 받았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는데 최강욱 막말에 대해서 끝까지 파헤치고 자기네들은. 암컷. 암컷 발언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좌시할 수 없는 행동이다. 2탄 침팬치 암컷까지 나오는 바람에 이 여성단체에서요. 저보고 고말까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을 먼저 한번 모아가지고 한번 진행해보시죠. 어드바이스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자 생각해보십시오. 이 정치 퇴행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최강욱이. 그러게요. 최강욱은 오늘 특집이 아니니까 몇 면 대표 선수들인데 이 또 따방 위성정당의 몇 면을 한번 우선 보자고. 또 있습니다. 또 누구야 누구누구. 최강욱 김희겸. 최강욱 김희겸은 어떻게 보면 준연동형 비례제표제를 통해서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 이런 취지로 만들었어요. 사실 대의명분이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도 우리가 전체가 하나 돼야 됩니다. 대의명분은 좋죠. 그런데 그 대의명분이 뭐였습니까. 전문지결에 있는 사람을 국회에 좀 드리자.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하자. 이렇게 해서 위성정당이 탄생하게 됐거든요. 전문지결은 맞아요. 최강욱도 막말지결에서 전문가. 전문가. 김희겸도 거짓말지 기억에서 전문가. 전문가가 들어오긴 했어요. 그런데 정치 퇴행이 일어났죠. 흑섭 선생은 또 부동산 전문가예요.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뻥튀기 전문가. 뻥튀기 전문가.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아주 뭐랄까 좀 깊이 있게 파헤쳐야 될 당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 17명. 여기서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10명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몇 면이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거 특집으로 봐야 됩니다. 1번 신현영. 2번 김경만. 김경만 의원은 제가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김경만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몰라. 누구예요? 김경만이 누군지 모르죠. 김병만은 저 개그맨 아는데 김병만. 중기중앙회에서 본부장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에 당현직으로 한 명 들어오는 사람이었거든요. 갑자기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건 뭔가 야로가 있다. 뭔가 누구하고 짬짬을 해서 누구하고 간부로 뭐가 오고 갔는지 야고 좀 수상하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분 지금 광주에 출마하신다고. 광주 출신. 광주에 출마하신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3번 권인숙. 누구냐? 모릅니다. 4번 이동주. 5번이 이제 하이라이트죠. 누구야? 용혜인. 아, 용혜인. 이 당이 특징이 있습니다. 나중에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당을 새로 또 만들어요. 들어오기는 더불어 시민당으로 들어와서. 뭘로 만들어요?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으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남편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하고. 남편이 당직자 의원이 아내. 죽여준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또 창당 기류가 있잖아요. 용혜인당 하나 만듭니다. 용혜인당. 비행기 공항 의전당이 되는 거죠. 의전 사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번 또 빅히트작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정훈 의원. 조정훈. 이분은 또 정말 최고의 지금 우리 보수의 지금 스피커가 되어주셔가지고요. 조정훈 의원하고 저하고 정말 친합니다. 그 양반은 그래도 뭐 그런 대로 또. 이거 역할하신 거죠? 역할하죠. 또. 7번이 대박입니다. 이분은 진짜 여러분들이 왜 이분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게 될 거예요. 윤미향. 윤미향? 7번. 야. 더불어 시민당이었어. 7번. 아. 그리고서 이제 민주당으로 간 사람을 바꾸고. 네. 네. 민주당 간 사람. 시대전환 간 사람. 이게 다 흩어진 거죠. 8번이 정필모. 야. 9번이 그 유명한 양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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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원영 유명하지 않습니까? 김남국 코인쟁이한테 아니 우리 당이 윤리적일 필요가 있어요? 이거 한마디로 그냥 전국민들의 입에 개거품을 물게 만든 우리 양이원영님. 어마어마하신 분이요. 10번이 이제 또 대박입니다. 최근에 무명으로 4년을 보내다가 우리 한동훈 장관 한 번 씹어서 스타가 되고 자전거 타고 지금 ET처럼 하늘을 나르는 영상이 주인공이 된. 누구예요? 유정주 의원. 유정주. 유정주 모르시죠? 잘 몰라. 이분이 국회 보좌진들이 자전거를 선물로 사줬어요. 아 자전거 타고 국회 복도 타고 다니는 여자? 이분이 국회 의정활동 4년 동안 자전거의 사진 한 컷을 남기고 사라지시는 분이요. 참 대단하다. 거기 세비가 얼마나 들어가냐. 이게 바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명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과연 지금 우리 정치사에 다음번 22대 국회에서도 또 반복돼야 될 정치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자 또 이게 기형적인 모습이에요. 기형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은 어디 갔나요? 더불어시민당은 어디 갔나요? 해산됐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위성정당을 왜 만드나요? 아니 이제 이런 거 안 돼 이래서.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걸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당이라는 개념이 뭘까? 정당이요. 정치적 견해를 갖지 않은 자발적 집단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공공의 이익을 실현해야 됩니다. 두 개 다 위반이니 민주당서부터 다 위반이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이 자방뿐이 아니라 제1당. 제1의석이 많은 민주당서부터 그 두 개 다 위반이네. 그거 정당을 해산시켜야 돼 이것들 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하고 있다는 건 누가 증인인 줄 아십니까? 이재명이잖아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하고 지 맘대로 다 사본. 그건 이제 본인이고 이걸 증언해 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 그렇지. 민주당이 지금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거. 내부적인 민주적 기본질서가 무너졌다라는 것들. 이 증인이 이상민 의원이 증인을 서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럼 두 번째 또 증인이 있습니다. 날 내쳐라. 제발 좀 내쳐라. 어제도 계속 외치고 계신 분.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낙연 총리. 날 버려라. 너희들이 날 버려라. 그러면 나는 창당한다. 나 창당하면 지금 비명계 날 중심으로 모인다. 그게 지금 이낙연 대표의 전략입니다. 왜? 스스로 나오면 이건 명분이 안 씁니다. 그런데 이 개딸들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상민 의원이 나오면 탈당. 이낙연 의원이 나오면 창당. 지금 이 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개가 완전히 똘똘 뭉쳐서 창당을 하게 되면 파급력이 크거든요. 그렇지. 거의 분당 수전이에요. 쪼개는. 네. 쪼개져버리거든요. 지금 비명계가 지금 현장에 나온 사람은 4명, 7명이지만 숨죽이고 있는 사람이 한 30명이 더 있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럼 그 30명이 어디 가겠습니까? 당연히 그때 당시 이낙연 총리를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전직 민주당 계열의 전직 총리 3명이 지금 의견을 같이 봤대는데. 그렇죠. 이낙연, 김부겸 또 누구야? 정세균. 네. 김부겸, 정세균이죠. 정세균. 정세균. 이낙연 3명이서 총리 출신들이 이재명 체제 안 된다는 의견을 같이 갈대요. 이 3명이 창당하면 파괴력이 엄청나지. 한 명 더 있습니다. 수원에서 정치 은퇴하신 분 계신데 최근에 다시 스피커로 또 나오셨던데요. 손학규? 네. 손학규. 손학규 의원이 전 의원이 또 스피커로 나와서 민주당 이대로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해서 고문들이 지금 똘똘 뭉쳐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를 원래 박정천이 대신하고 있었거든요. 박지원. 박지원. 정동영. 정동영. 천정배. 천정배. 이분들이 지금 이낙연 총리가 조용히 있을 당시에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막 움직였어요. 다시 정치계에 다시 컴백하려고. 그런데 이낙연 총리가 이대로 있으면 본인 자리에 뺏기잖아요. 지금 본인 해야 될 역할이 너무 많은 세 가지인데 창당해야 되죠. 그다음에 지금 민주적 기본지수 위배에 대해서 지금 증인으로 가셔야 되죠. 그다음에 이재명 수사에 참고인 조사 받으셔야 돼요. 왜? 이재명 수사를 누가 먼저 제기했습니까? 대장동? 이낙연. 이낙연 총리가.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수사팀 꾸려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대선 전에. 그렇죠. 이낙연 총리가 뭡니까? 이게 결자회지. 결국 풀어야 돼요. 그래서 증인으로 가셔서 내가 이 루트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해서 참고인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낙연 총리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위성 정당에 다시 발을 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조국. 조국. 입시 비리당. 이 입시 비리당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적인 걸 사적으로 이용해 먹는 이런 자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뻔스럽기가 아닙니다. 안 뻔스럽죠. 이게 지금 조국의 입시 비리당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입시 비리당 가만히 놔두면 3% 못 얻을 것 같습니까? 저는 3% 충분히 얻습니다. 만약에 위성 정당 제도를 이대로 놔두면 조국은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위성 정당이 향후에 갖고 있는 문제점, 리스크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 당을 만들겠다고 이준석한테도 러브레터 보내고 조국한테도 러브레터 보내고. 송영길이. 그렇죠. 이 송영길이 무슨 당입니까? 돈봉투당. 베트남당 아니에요? 베트남당. 돈봉투당 NHK당. NHK당. 친일파예요, 친일파. 친일파. NHK당. NHK에 가면 제일 행복해하는 사람. 그렇죠? 브루스 추구, 양주 마시고, 우리 도우미들한테 하고 들어오는 우리 의원님한테 쌍용 날리고. 지금 이게 NHK당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 당을 놓고 우리가 정당이라는 기본 개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이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당이에요. 그럼 정당이 될 수가 없다니까. 위원정당 해상진만. 이게 아니라 감옥당이야. 감옥에 갈 땅이지. 그게 무슨 감옥에서 당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야. 감옥당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파괴력이 있으려면 이낙연 총리와 이 원칙과 상식, 이분들이 합하면 파괴력이 큽니다. 이분들을 오히려 저희들이 응원해줘야 돼요. 왜? 이분들이 이재의라 했습니다. 오랑캐는 뭘로 잡는다고요? 오랑캐로 잡아야죠. 이재명을 잡을 사람은 결국 한동운도 윤석열도 아니었죠. 박연 총리가 결국 이재명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잡는다. 이재명을 결국 잡습니다. 잡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을 처음 파헤쳤기 때문에 결자해지로. 결자해지로 해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위성정당 하나만 놓고도 21대 국회의 민주당 그리고 이 위성정당의 국회의원들의 몇 면을 다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 후진적인 역사. 우리가 정치가 후졌다? 그 이야기 누가 했습니까? 민영배가 했습니다. 후지다. 한동훈한테 탈당의 정치 민영배. 민영배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탈당의 정치 민영배가 했습니다. 그것도 위장 탈당. 위장 정당 위장 탈당. 선수가 민영배인데. 역사책에 나올 사람이야. 그런데 그분은요. 지금 그렇게 지르고도 반성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광주 광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깃발만 꽂으면 그냥 무조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지르고도 반성을 안 합니까? 자기는 또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주 광산을 난 된다. 광주 시민이 또 뽑아준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김용민 왜 지르고 있습니까? 이 남양주에서 본인 뽑아준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광주 시민 여러분. 심판해야 돼요. 심판해 주십시오. 여기에 의식 있는 전직 의원들이 광주 광산을 해 나가야 돼. 민주당. 이낙연계가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붙어서 민영배 같은 애들 떨어뜨려야 돼요. 비명계가 나가서 광주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야죠. 광주 시민들도 의식이 있다면 이런 막말 제조기, 거짓말 제조기들 정리해 줘야 되죠. 그리고 저는 남양주 시민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남양주가 원하는 것은 저는 남양주, 구리, 그리고 하남, 서울시 편입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서울시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혜택이 선물 꾸러미로 옵니다. 선물 꾸러미로. 그런데 남양주 시민들이 왜 이런 막말꾼들, 탄핵 중독자 김용민, 심지어 개협령을 지고 있는 김용민을 왜 뽑아줍니까? 서울시 편입돼서 잘 먹고 잘 사는 선택을 하셔야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게 선물 꾸러미는 누가 갖다 주냐. 서울시 편입으로 갖다 주고 우리 산타클로스 이낙연 대표님께서 또 다른 이재명 의혹을 산타클로스로 갖고 오신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잡는 이낙연 우리 대표님을 끝까지 우리는 추앙해 줘야 한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산타클로스 이낙연 결자 해지로 이재명 잡는다. 이렇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